지금 시작하신 뒤 자자자자자K dados fun 뒷갈로 왜이렇게 조준점이 흔들리냐 이거 잘하내지 뒷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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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나보다 더 잘 발견하는데? 아니 그거야? 저 방탄차인가봐요 왜 안맞냐? 분명히 맞췄는데 이것이 방탄 스타일 지금 뭐 맞은 일이 없어가지고 저 방탄옷은 안입어도 되죠? 아빠 안입어도 되구요 여기로 올라가서 적들 안보이고 여기서 나 노리고 있는건 아니지? 잠깐만 저 차에 뭐있나? 차 주우고 여기잖아 여기 옛날 차는 뭐 다른가? 여기잖아 여기 쏘면 터지나? 쏴볼까요 한번? 오오 으흐흐흐흐흐흔 어? 흐흐흐하핰 와아아아 잘 터지네 아하핳하핳 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아오 뭐야 나 안 나 안썼다고 나 진짜 어이없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나 안 건드렸다고 그냥 살짝 밟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터져버리네 그냥 위험한데요 차 주변에 가지 말아야겠다 차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차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차나 비행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걸어 다닐 때보다 죽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터질 수가 있거든요 차가 화가 많이 났네 차가 화가 많이 났네요 보니까 깜짝 놀랬네 진짜 깜짝 놀랬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빠꾸가 없는데 게임이 갑자기 빵 터지네 그냥 뭐냐 도대체 뭐지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 저렇게 철조망이 쳐져있냐 이거 생각하고 미... 어 지뢰 설치돼 있나? 마이님에서 돼있다는데요 저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저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 지뢰밟을 거 같아 아 나 지금 아이고 이거 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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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저거 차를 쏴가지고 터뜨릴까요? 차 안터지는데? 총알로는 반응을 안하나봐요? 와 여기다 마인을 설치해놨네 저거 어떻게 지나가야되냐 이거?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뭔가 다른 아이템으로 지나가야되나? 코인 이건 락픽이고 이건 락픽이죠 바디 리무버 바디 암호 여기는 지금 못 지나가는거 같네요 아 아이템으로 통해가지고 지를 탐지해야된다고? 지금은 못 지나가나봐요 지금 못 지나가고 일단 지나가자 퍼지는 위치 기억하고 갈 수 있다고요? BCE 쪄 저 역숫들이 이런지형 별로 안좋아하는데 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거기 다시 가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로 가도 터지는데? 그냥 치레가 다 깔려있나봐요 여기로 가도 터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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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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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날 봤나? she's going to kill 아! 와!!! 와! 오! 어어vad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쉬 별로 들키지않은데? 와하하하 이거 들키면 안되나보네 들키면 좀 손해를 많이 보는데 뭐야 여기가거인께? 키가 너무 많이 달았는데요? 와무는 어떤 거든 잘하죠 아 이거 그거 없냐? 갑, 갑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갑바가 없어가지고 안 됐다 이거 갑바가 없어가지고 이거 들키면 답도 없네 아 여기서부터야? 갑바가 없으니까 답도 없어요 무조건 숨어가지고 한 마리씩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핫프라이프하고 같은 물리엔진이에요 같은 물리엔진으로 만들어진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여주인공 저의 향이 적은 물에 흘러나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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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거 나한테 먹음을 잃었대요 마이코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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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속에서 총 오지게 잘쓰네 하하 미쳤네 자 이렇게 적들을 잘 잡아야되고 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저장 한번 해주고 왜 앞으로 안나가냐 자 이렇게 숨어있을게요 숨어있으면 못오겠지? 약간 옛날 서든어택 카스 이런거 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오 뭐야 저 위에 있어? 오 더러운 자식 와 저기 있었네 와 치사한 녀석 저기 있었어? 오! 와이씨 더러운 자식 넌 내가 죽이고만다 일로와 아 안되겠네 이거 혼내줘야겠네 혼내줘야 될거같아요 와이씨 대기샷을 하고있네 이게 안맞아? 아프라이프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죠 네 어떤거도 재밌다 라고 할 순 없는데 일단 이 게임은 지금 초회차고 이 게임은 초회차인거고 하프라이프는 한번 해봤었는데 하프라이프 1은 확실히 재밌어요 네 2는 하다가 빤스런했었는데 1은 확실히 재밌습니다 일단 더빙이 너무 가시죠? 오케이 하이템 챙겨주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한글 한글이 아니다보니깐 그게 좀 아쉬워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여기 아까 저 엄청 많았는데 집중이 안정돼 걍 저기고있다 뭐야 이건 뭘 주석? 사은건 자기소개 안정돼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들켰죠? 방금 음악 바뀌었다가 다시 바뀐 거 보니까 들켰다가 안 들킨 거 같아요. 들켰다가 풀린 거 같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들켰다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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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죽어? 맞았는데 안죽네요? 뭐야 다 냅다 달려들어야 해 여기 적도의 특징이 그래요 냅다 달려들어야 해 이거 뭐 암살이 안 되는데? 한 마리 잡고 나면은 그냥 그거네? 그리고 주변으로 가는 순간 그냥 막 다 달려드네요 와 여기다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다시 잠시 암살이 안되잖아 이거 그냥 미친듯이 총질 해야되나 그냥? 아무도 못봤죠? 흐흐흫 오, 야, 설마? 오케, 잘 잡았어요 포장이 이거는 터뜨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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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은근히 그거네 잘 싸우네 조심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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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그 하우돈 빡빡이한테 죽은 다른 빡빡이. 꽃에 놓고 가네요. 옷이 근데 되게 튄다. 끄지 않나요? 뭐야? 여기로 왔어? 뭐야? 선글라스? 스파이 카메라야? 스파이 카메라야? 스파이 카메라야? 스파이 카메라야? 스파이 카메라야? 새로운 무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알았어 문을 열어 아 여기 뭔가 있나본데요 네 저거 카메라 피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부르는 건가 자 베를린 바이나잇 베를린의 밤이죠 밤에 베를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련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생화학적인 오토 쉔커 박사와 연락이 되었다 그는 배우 중요한 비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연구 내용을 갖고 탈출하도록 도와야한다 이 인구가 아처에게 주어졌다 이를 위해 적선자인 워너 헬프를 만나고 저기 연구소로 들어가 쉔커를 만나 그를 데리고 베를린을 탈출해야 된대요 오케이 레츠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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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이번엔 저격총이 없네요 어? 소총이 있습니다 데드엔드 뭐야? 뭐라고? 데드엔드 데드엔드 데드엔드라고? 데드엔드 에이 아프지? 엘리베이터 와라 때려야 되나? 때려야 되나? 데드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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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엔리베 데드엔드 데드엔드 헤言 거려 CD 이런 게임만 하면 꼭 민간을 싸워보고 싶다고요? 그렇죠 어 링룸 205 오 오케이 노크를 하래요 렛츠고 안녕 어 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어 때리면 안 되네 때리니까 바로 게임버 뜨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약해 동치는 산만해가지고 한 대 맞으시니까 그냥 넥슬라이스 당해버렸네 그냥 넥슬라이스 컷 당해버렸네요 그냥 넥슬라이스 암마 이거와봐 이거 안좋는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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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상한 양초 같은 거나 준비를 하고 새끼 엄마 일어나 아 무방비 상태에서 목치면 죽는다고요? 어 그러네 아 무방비 상태에서 목치면 사망하는구나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일단 여기 한번 네 어 바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헤이 드링크 뭐 못먹냐? 별거 없네요 별거 없네요 자 이리한테 다시 만나가지고 헬로 헬로 야오 야 아니 창문 좀 두드렸다고 왜 갑자기 총을 쏘고 난리야 있었어 당신? 어 문도 열어도 안되네요 문 열면 미신들이 쏴야 될게 오케이 자 이거 일단 받아줘야겠죠 헬로 자 링 룸 205 오케이 욕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오케이 I don't want to talk to you 어? 왜 죽을려고 약간 정은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말을 싸가지 없이 자 이쪽으로 가서 205 205 뭐지? 자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고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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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그러네요 어 뭐야 바로 가야돼? 아까 그 바로 가야되나본데요? 바텐더도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게임이 오버죠 그쵸? 아까 그 바텐더 있던데 거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요? 그쵸? 오케이 여기 와있네 에이 너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내가 봤을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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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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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때리면 안되나? 오 얘도 때려도 버티네 아 하하하하 쏘면 당연히 안되죠 네 미안하다 어디로 가야되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목표가 목표를 못봤는데 내가 뭐 아 에이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나 못봤는데 어떻게 다시 가야되나 205호로 다시 가야되나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아까 거기로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아 아까 저한테 막 총 갈게 되던 곳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렛츠고! 렛츠고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 어? 어 이게 아닌가? 아 그래요? 이 스테이지에서 막혔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미션 목표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으흠 오케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알았어요 쓰읍 나 문서 챙겼지? 가자 아까 저기 있는 사람한테 말걸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경비원 죽이면 안 돼요. 경비원한테 말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거죠? 자, 이거 챙겨주고요. 문 열어주네요. 자꾸리네. 자꾸리네.. 하하, DID YOU REALLY SAID... 야, CAN YOU BELIEVE HIM? SO WHAT DID YOU DO? WHAT DO YOU THINK I DID? I KNOW WHAT I WOULD HAVE DONE- THEN YOU HAVE YOUR ANSWER. SO, HOW WAS SHE? WHAT DO YOU MEAN? YOU KNOW WHAT I MEAN. NO, I DON'T. I THOUGHT YOU SAID YOU- you know. WHAT? I DIDN'T SAY THAT- YEAH, I DON'T THINK I DON'T KNOW- 한글자막 by 한효정 I'm not going anywhere! 잠깐만! 너 멀리 있잖아 난 저격초 없는데 쟤네들 생각보다 센데요? 야 이거 그냥 싸우면 안되겠는데? 너는 무슨 말이야 아니요? 너는 무슨 말이야? 내가 말이야 왜 그래? 내가 말이야 이거 결국은 그냥 싸워야되나? 이거 어떻게 잠입으로 못가나? 잠입으로 갈 수 없나? 그냥 지나가면 안되나? 안되네? 바로 쏴야되네 그냥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나 이거 총으로 바꿔놓는게 진짜 말이야 진짜 말이야? 그럼 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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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친듯이 싸지껴야겠네요 그냥 싸지께면서 아 미션 오브젝트 알람을 꺼야된다 알람을 꺼야된데요 여기에 지금 바빠 하나있고 와 뭐야 쟤 미쳤는데? 저기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빨라가지고 맞추지 못하겠네요 거의 소닉이었는데요 거의 소닉이었어요 거의 소닉 이 친구 좀 빠르네 거의 비사일으로 막가? 뭐야 뭐지? 와가지고 걸려서 죽었는데 이게 또 게임인지 이게 또 게임인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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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はぁ ??? 잠깐만 와아 야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너무 많이나 졌다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아 조금만 으 아 음 음 으 으 좋아요 간les 으 으 나이도 노말이여 나이도 노말이 야 여기 저거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저거 나이도 노말이여 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